직지 상생 포럼이 미래 지역 불교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제3차 직지 상생 포럼을 개최했습니다. 지난 19일 직지사 장경각에서 열린 포럼은 명상, 문화예술, 역사, 수렴 과정 등 직지사가 보유한 경쟁력 있는 특정 분야를 선정해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 방법에 대해 김영준 서강대 초빈 교수가 발제하고 포럼 회원들과 토론했습니다. 직지 상생 포럼은 인구 감소와 기후변화 등 현 시대 위기에 사찰이 중심이 돼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실효성 있는 상생 모델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.